어느 한 나라에 엄춘식이라는 왕이 살았어요 으흠... 왕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딸 또 아빠 자리에서 핸드폰하고 있었구나 마침 잘됐다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흐흐흠 양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느냐 바로 양치질 양치질 바로 그의 딸인 엄근진 공주가 웃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공주님 한나라의 왕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썩소라도 지어 주시는 게… 냅둬라 공주도 이제 사춘기고 하니 웃음이 좀 적을 수도 있지 그런데 아까부터 뭘 그리 열심히 보느냐 우와 이건 진짜 개 심각하다 어떻게 저걸 보고 안 웃을 수가 있지? 공주야 정신 차려라! 에하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 무엇이냐 전에 시찰을 나갔을 때 재밌는 백성들이 많았으니 그들을 모아 천하제일 꿀잼 대회를 열어 공주님의 웃음을 되찾아드리는 겁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여봐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라! 즉각 성문을 열어 천하제일 꿀잼 대회를 개최하며 신분에 상관없이 재밌는 사람이라면 모두 참가가 가능하다! 또한 공주를 웃기는 자에게는 내 친이 상품을 내리겠다! 대회 제대로 개최한 건 맞아? 왜 아무도 안 오냐? 배하 제 생각엔 상품이 너무 짠 거 같습니다 뭐라고?! 하여간 요즘 백성들은 이게 문제야 라떼는 말이야 성에서 뭐 한다 그러면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사는 여기서 사니까 그렇죠 아무튼 나라에 중대사가 있으면 백성된 의무로 당연히 참석하는 게 맞지 그까스 상품이 뭐라고 공주가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저 실망한 표정 좀 봐라 배하 대회는 취소할까요? 10만 원! 흠… 역시 돈을 쓰니까 좀 모이는구만 그럼 어디 웃겨보거라 이 미개한 개돼지들어! 아 잠깐! 무슨 진행을 그딴 식으로 해?! 아… 저… MC는 처음이라… 이케봐 임마! 으흠… 거 들어올 때 나눠준 번호표 있지? 어디 1번부터 나와보거라 안녕하십니까 폐하… 그래 어디 사는 누구인고? 저는 빈민촌에 사는 엘레강스라고 합니다 빈민촌 사는 거 치고는 이름이 꽤 고급지구나 엘레강스 그대는 뭘 준비했는고? 백성은행 110-351- XXX입니다 감사합니다 응? 그게 뭐냐? 제 계좌번호입니다 학자금 대출 장기 미납으로 기약 해지된다고 하고 소액 신용 한도도 안 나와서 3일째 굶고 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왜 갑자기 신파질이야?! 천하제일 꿀잼 대회라니까?! 에이 폐하! 느그 은행 39861- XXX 레이첼입니다 넌 또 뭐야?! 번호표 순서대로 나오라니까?! 대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비트코인 매수했는데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저 10만원이면 심심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까까오 뱅크 333-3015 저장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딱 10만원이 부족… 폐하! 도와주십시오! 와 이 새끼들이 왕말을 막 씹어버리네 안 되겠다 야! 얘네 싹 다 죽여! 예! 뭣들 아니냐 어서 끌고 가라! 폐하! 살려주십시오! 니가 왕이면 다녀! 저에겐 처자식이 없습니다! 에휴… 상금을 그만 치나 걸었는데도 이상한 놈들만 와서 설치는구나 대하… 너무 쪼잔하신 것 같습니다 뭐 임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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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농담이었는데 진짜 죽인 거 아니지? 어? 에잉 안되겠다 백가잡해 아니 이건… 너는 어쩌면 이 날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을 수려놓았던 걸지도… 하하하하하하 어… 재미없냐? 이쯤 되면 앉은 채로 죽은 거 아냐? 어이! 깜짝아! 아이 c… 저 덩어리는 또 뭐야? 이곳은 천하제일 꿀잼 대회장이다! 천하제일 무술 대회는 뒤편으로 돌아가라 개돼지야! 내 백성들한테 개돼지라고 하지 좀 마! 내가 어딜 봐서 무투가로 보이십니까? 저는 낙성대 개그동아리 회장 박격포입니다! 그럼 혹시… 나이가… 스물셋이요… 마흔셋이 아니고? 헤헤헤헤 하하하하 마흔셋이래… 안웃기네 공주야? 하하하하 후… 물러서라! assessorv 이, 이놈!!!! 무투가 아니라며… 저는 10여년간 개그를 수련한 끝에 누구든 웃길 수 있는 개그 혀를 찾아냈습니다 그냥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거잖아??? 크, 왜하!!! 응…! 있는 것 같습니다! 호오 peace! 하하하하 고, 공주야 Ribber 암니가? 헤헤헤헤헤 공주님 이빨 에 김 묻었어요 여굽다 그동안 안 웃은 이유를 알겠네? 헤헤헤헤헤헤헤 야 포린 왕돌 같다 이 사키야! 이런... 야... 방금 다 웃은 사실을 다 암니 뽑아!